먼지 거름 필터의 청소로 절전 및 냉방효과를 높이고 전문 필터의 관리로 더욱 깨끗한 바람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패널을 열고 먼지 거름 필터를 분리해주세요.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소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먼지가 심할 경우 중성세절을 이용하여 물청소를 해주세요. 비벼 빨거나 무리한 물청소는 필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물청소를 한 경우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먼지 거름 필터를 끼운 후 패널을 닫아주세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약 2주에 1회 청소해주세요. 커버를 열고 전문 필터를 분리해주세요.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소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전문 필터는 물청소를 할 경우 훼손되거나 필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알러지 전문 필터는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물청소를 한 경우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냄새가 나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새것으로 교체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약 2년에 한번 교체합니다. 전문 필터는 위치가 바뀌어도 성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 필터를 끼운 후 패널을 닫아주시면 됩니다.